노콜프 시작하겠습니다 아 어떡하지? 우리 아들은 아닐 수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계속 일만 하고 꾸준히 살아왔거든요 살았는데 이제는 조금 높고 아들 엄마가 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? 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에 신도림에 살고 있는 김연숙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냐? 열심히 살았고 진실한 사람 된장 같은 사람 여필소서 같은 거 특별한 건 없고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일을 놓지 않고 항상 아플고 열심히 뛰었던 것 같아요 아들 한 명 있어요 굉장히 소중한 아들 당연하죠 여필소서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? 제 가족이죠 그리고 저희 가족이고 또 특별하게 저는 우리 아들 아들 자랑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들요? 그냥 속 썩이지 않고 엄마를 최고위로 아는 사람 아마 지금까지는 지금도 엄마를 애인으로 알고 있는 아들 최고의 아 어떡하지? 우리 아들은 아닐 수 있는데 아니 우리 아들은 한 번도 여친을 사귀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지금까지 여친을 한 번도 사귀어 본 적이 없어요 리얼 미래의 며느리의 한 말씀 해주세요 미래의 며느리 우리 아들은 로또다 내 남아있는 모든 걸 줄 것이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너무 건강하게 키웠으니까 제가 아마 행복은 보장 될 거다 은퇴 후 어떻게 지내실지 지금까지 제가 계속 일만 하고 꾸준히 살아왔거든요 살아왔는데 이제는 조금 놓고 여행을 가고 싶어요 남편하고 같이 꼭 여행을 거의 못 가봤어요 자영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정말 건강할 때 둘이 꼭 유럽으로 여행을 가고 그 뒤부터는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살고 싶어요 텃밭 가꾸면서 아 누구나 롱왕이잖아 어 근데 거의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계획 중에 있어요 응 준비됐나요 깡이랑 집이랑 당연하죠 아니 부모님께 있으니까 할 거고 어디쯤 내려가신 거예요 빠르면 2년 더 빠르면 더 당겨줄 수도 있는데 아마 거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마진이다 보니까 부모님 병원 가실 일도 많고 조금 이제는 조금 심표를 찍어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이른가요 재테크가 제대로 되신 건가요? 재테크가 제대로 된 것보다 조금 내려놓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삶에서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제는 그래야 되겠다 골프 구력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구력은 좀 굉장히 짧은데요 한 5년 정도? 5년 정도 됐는데 제가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거의 교류 없이 살다가 나를 이제 고모가 꺼내줬어요 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를 살다가 나와서 나를 일어서게 해줬던 분도 그리고 여행을 모르고 살았는데 가끔 1박 2일로 가서 잔디도 보고 그래서 나한테는 지금으로서는 최상의 운동인 것 같아요 골프랑 스포츠에 만족하시나요? 네 잘해서 그런 것보다 밖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 파란 잔디를 보면서 막혀있는 가슴이 뚫려있는 느낌?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골프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 아마추어분들 인생의 후배들에게 조언하니 조언 한 말씀 제가 고력이 얼마 안 돼가지고요 조언이라고 그런 건 말하기 좀 그런데 지금은 대중적이잖아요 운동 자체가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저하고 같은 생각이라면 밖에 가서 자연과 접하면서 할 수 있는 최상의 운동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에게 골프란 나에게 골프란 나를 일어서게 해줬던 운동 그리고 어떤 여유로움 골프를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본인의 장래의 희망 장래의 희망? 희망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들이 예쁜 가정 엄마 같은 그런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거 같은데요 너무 소박한가요? 가장 어려운 거 아닌가요? 근데 우리 애가 아마 우리 저 같은 모습을 봤으면 아마 똑같이 살지 않을까? 그냥 많이 같지 않아도 예쁘게 살아가면 좋을 거 같아요 우리 애가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들아이에게 영상 표시한 엄마한테 화이팅 해주십시오 아들 엄마가 너무 살아가는 거 알지? 항씨 너 이치에서 열심히 하고 우리 예쁘게 지금처럼 늦게 살아가자 사랑해 시니어 화이팅!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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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